공연전 공연전 와 피터이다 와우! 와우! 고대! 농구 재밌다! 로스트맨! 포턴테! 최강자전! 저 아까 고대 덩치기 신분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승해서 누구랑 만날 것 같은데 현대 볼케이노랑 결승하면 그림이 좀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기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다음 공교롭게도 또! 또 고연전! 영고전! 자 이번에 고대 가시면 연대한테 완패죠? 유리자마자 파이팅! 공연전 공연전! 와 피터이다 와우! 오우! 고 대! 1대1 와 수비도 타이밍 잘 잡았는데 1대1 와 세다 수비 잘해 수비 잘해 파울 먼저 파울 먼저 아 파울 먼저 와 아 진짜 아 화나 화나 자 고대 완패하는 건가요? 어 와우 짧죠? 오케이 돌지 말고 끝까지 가 돌 때 내가 볼 때 지금 계속 가야 돼 바로 가 계속 가 계속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야 돼 어허이 저빈아 지금 저리 가 더 가야 돼 파일 파일 어떠세요? 빨리 끝나야 될 거 같아요 왜요? 잘못하면 한 번에 몇 점 막힐지 모르니까 워낙 사이즈가 크시다 보니까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될 거 같아요 한 번만 더 치고 들어오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원장님 화이팅 와 너무 잘해 정말 추억 아 너무 잘해 아 진짜 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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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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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 성민아 이제 그냥 계속 끝까지 메우고 가 니 머리 위에 콜드가 있어야 돼 한 발 더 가면 키버 쓸 수 있다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와 기술 죽인다 자 바로 가 바로 바로 가야 돼 바로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잡지마 잡지마 와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라고 한 번 더 치고 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바로 주셔야 됩니다 와 거의 학살하고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야 고맙다 너가 지금 계속 한 두 번씩 더 한 거 지금 공격 한 6번 정도 어 많이 지치셔 가지고 오히려 두 번판에 식감도 많이 잡고 연대 친구 상대가 너무 세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3점이 사지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연대 선수가 이길에 상당히 높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. 전화 좀 하시면 돼요. 제대로 하신 거예요? 못 하는 거죠? 3점 건지시는 분들이 여쭤보실까요? 3점 건지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